전주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시민들의 배달 주문량이 많은 중국요리와 피자, 족발, 보쌈, 김밥 등을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판매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 온도관리 준수 여부, 또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등도 지도할 예정입니다.